준영 해야지 준영 뭐예요? 준영 저거 한 번 하자 오랜만에 그거 긴 거 짧은 거 여러분 박주영의 어리스티 듣겠습니다 아니 이 자식들 먼저 부른다면 나 부른 거 안 해가지고 어리스티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저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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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스몬스 어 저스몬스 여러분들 연예인 뭐 우리 공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앞에 있고 마지막 날이라서 왜 고향 오빠 마지막 곡입니다 박주영의 저스몬 고향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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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p 고향 오빠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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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바로 브릿지! 보이스 아이 신발! 브릿지! 브릿지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